박형경 완벽하게 붙였어요 현재 2타를 줄이고 있는 박형경 16번을 버디 기회 들어가면 공동 6입니다 좋아요 네 박형경 오늘 경기 3개째 버디 박형경 선수도 페이스 굉장히 좋죠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17번호 플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형경 선수부터 170m에 약 20m 정도의 내리막이 있어요 핀 앞쪽을 공략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네 박형경 선수는 살짝 내리막이고요 컵 왼쪽 끝만 보면 됩니다 박형경 떨어졌어요 네 또 한 번의 버디 박형경 두 번째 두 홀 연속 버디 7원 더파 이제 공동 4위로 올라왔습니다